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주제가 필수의료 이제 숨통이 끊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큰 병을 당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의사들이 가장 잘 아는 거죠 개원이나 의대 교수나 전공의들은 지금 이 사태가 일반인들에게 뭘 의미하는지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술할 사람이 없어져가는 세상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건 의사들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 가운데서도 일부나 아시고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 이 의료사태가 뭘 뜻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9월 달에 보건복지부가 주도해서 전공의 추가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번도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더 저조합니다 7월 달에 서류 받고 8월 달에 전공의 모집한 거에 비해서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에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일선 병원에서는 지원자가 거의 없다 그래서 스스로 대체 인력을 구하기 시작했다 처음 하반기 전공의 모집할 때보다 8월보다도 지원자 수가 더 적다 복귀 움직임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신 거네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부산에 30년 차 내과 개원일을 하시는 김홍식 원장께서 글을 참 잘 쓰시네요 운명적인 비극에 대한 경이로운 저항 이런 표현이 참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문장이 운명적인 비극에 대한 경이로운 저항 운명적인 비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운명적인 비극입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여러분들 의사를 했으면 절대 만날 수 없는 일인 거죠 경이로운 저항 이런 표현이 아주 아름다운 뛰어난 언어 조탁능력입니다 아마 이 김홍식 원장께서 젊은 날 25년 전에 40살 때 이제 정부와 여러분들 의사협회가 투쟁할 때 나서가지고 투쟁을 했고 동부지청 같은 데 가가지고 구속협박 조사도 받고 세무조사도 당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은 공권력이 세무조사도 하고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지금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들은 과거 저와 꼭 같지 않지만 비슷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아주 힘들지 않겠습니까 특히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생계가 말이 아닐 거라고요 한참 공부해야 될 나이에 아르바이트나 하고 가장인 전공의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로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그런 압박감이 아주 크겠죠 우리 사회는 한국 사회는 돈을 적게 부담하고 혜택은 최대한 본류는 정서가 강한 편입니다 극소수 의사들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주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의료수과 비교해 볼 지도자조차 없습니다 그동안 의사들에게 투쟁은 필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돈은 적게 부담하고 최대한 이익을 보려는 정서를 다르게 하면 수탈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안세형 사건도 똑같이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햇볕에 넋수구리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젊은 선수를 27살까지 여러분들 묶어 가지고 그냥 빼먹는 겁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군의관에 여러분들 보내서 38개월을 돌리는 겁니다 36개월의 정식 복무기간에다가 그것도 이런 미흡해 가지고 2개월 정도의 훈련기간까지 합쳐서 38개월 여러분들 사람을 부려먹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굉장히 부정의한 일로 보는 거죠 노예 제도로 의해 연장선상에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게 차이인 겁니다 북한 동포도를 볼 때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에 대한 분노나 이런 부분보다도 금강산 여러분들 여행을 했던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 돈이 북한 정권이 인민들을 여러분들 속박하는 데 사용된다는 그런 생각조차가 없는 겁니다 그게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금강산 여행을 가면서 자기가 낸 여행비가 북한 정권을 영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그 정권이 북한 인민들을 동포들을 그렇게 억압하는 데 사용된다고 생각들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한께 배에 불러지는 것 빼고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국 동포가 여러분들 북한 땅에서 다 죽어도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공부위를 37개 한다면 써먹어도 일반 병사가 18개월 근무하는데 37개를 그냥 공짜로 써먹어도 아무도 뭡니까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대학 교수들의 이름 등록금이 16년째 동결이 돼도 누구도 뭡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부려먹는데 그냥 익숙한 겁니다 안세형을 그냥 부려먹는데 익숙한 겁니다 운동 가운데 그래도 골프가 좀 낫고 국제시장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그런 수탈 문화 약탈 문화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를 읽는 게 수탈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갑질 문화가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이런 의사들을 다루는 걸 보면 평소에 의료계를 어떻게 봤는지가 그대로 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약간의 열등감 그다음에 시기심 많이 배운 자들의 몸려 적대감 이런 것이 모여가지고 완장을 찾으니까 그냥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의사단체 내부에 협상을 통해 제도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우리 사회에 왜곡된 의견 수렴을 겪어보지 못한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학을 익히는 과정은 매우 힘들고 많은 자금이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 사회는 그런 노력을 헐값으로 이용하려는 사회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의사들에게 비극입니다 다수가 소수를 수탈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거죠 수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지불하고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운명적인 비극에 대한 경이로운 재앙인 겁니다 그 의사들이 한국에서 낫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한국을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운명적인 비극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김홍식 원장처럼 지금 66세 정도가 제재했으니까 떠나실 수 없는데 젊은 사람들은 떠날 수 있으면 떠나야 되는 거죠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에 내려오는 여러분들 후기 조선의 문화적 유전자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아마 일찍부터 깨우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놀라는 것은 옛날에 살던 아파트에 어머니가 일찍 여러분들이 이와이대 영문과를 나와서 깨우쳐 가지고 시대를 졸업한 여러분 아들들을 일찍부터 열심히 영어 공부를 시켜서 지금은 미국의 모주에 아주 손에 들어갈 정도로 명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일찍부터 할 수 있었을까 그분은 본 겁니다 여기서 애가 뜻을 배우기가 힘들다 아주 치과 분야에서 또 희귀한 분야에 몇 명 없는 그 주 안에 정부에 몇 명 없는 그런 명의를 미국의 수련회를 거쳐가 여러분들 올라간 겁니다 얼마나 부모가 해안이 있는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통찰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제가 자랑이 아니고 이렇게 아침 일찍 저와 함께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날로날로 세상을 보는 안목과 시야 통찰력이 여러분들 깊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도 여러분들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다른 여러분 유튜브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누가 뭘 했다 이 정도 수준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홍식 원장께서 쓰시는 아주 글이 아주 이렇게 주옥 같습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남긴 글 몇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분이 쓰신 글입니다 전공의하고 나서 전문의 따도 개업하기 어렵고 취직이 어렵습니다 보셨죠 병원이 취직을 사람을 안 뽑는 겁니다 의료수가 낮고 하기 때문에 복지부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전공의들은 염전 노예와 같습니다 전공의들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국민들도 큰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윤 대통령과 조기용 장관 박민수 차관 이기호 교육부 장관 큰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를 무너뜨린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현직 의사분이실 것 같아요 글 쓰신 걸 보게 되면 전공의를 마치고 나서 전문의를 따도 개업하기도 어렵고 공직의로서는 병원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할 정도입니다 필수의로를 하지 않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의사 같습니다 윤 대통령보다도 법원 판결이 최근 들어서 필수의로를 하기 힘들게 만든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판사들의 판결이 갈수록 악마화된 의사 이미지에 휘둘려서 수억 원의 수십억 원 배상 판결을 내리니까 답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소송에 많이 엮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턱 밑까지 갈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송에 4년에서 5년씩 시달리다가 잘못이 없어 돈을 물어줘야 됩니다 합의하라는 식으로 정부와 대통령실에 겨우겨우 숨을 몰아쉬고 있던 필수의로와 의료보험제도의 맹맥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민행사 소송이라는 것은 의료소송이라는 것은 행정부의 노력만으로 막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술 권하는 사회는 아니지만 소송 권하는 사회가 된 거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사든 일반이든 4, 5년 정도 소송에 시달리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피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폐소라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엄청난 돈을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식이 여러분들 의사가 많이 있다고 하면 절대 필수 의료관리를 못하도록 하겠죠 왜? 집안이 망할 수가 있으니까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집안이 망하는데 그 자식이 생명을 살리지 못해 감사한 마음을 받겠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대체로 감사함을 잘 모릅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뭐죠? 더욱더 요구하는 성향이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 의료과의 몰락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불가피한 것이고 다만 윤 대통령이 먼저 그걸 터뜨린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 터질 수밖에 없는 걸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병원 가니까 문제 없던데요 큰 병을 당해보면 그때 빼저리게 느끼겠죠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사람 눈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짧기 때문에 그게 뒤에 오는 일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걸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라고 여기 이제 현직 유방암외과 전문이 되시는 분입니다 대통령과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에게 의료사태에 대해 조언을 해 주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에게 대통령도 궁금해서 물어봤을 것이고 제가 아니 윤 대통령 주변에 의사 친구들 없냐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당장 누구한테 전화를 해봐야겠다는 그 친구가 여러 명이 있는데 대개 여러분들 남자들은 의사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나 이때 친구들이 고등학교 특히 친구들은 뭐 좀 이렇게 때가 덜 묻은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기탄 없이 대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은 친구가 없나 이런 제목을 단 영상을 보시고 한 분 유방암 전문외과를 하시는 이제는 의료사태가 정상적으로 되게 개선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의료는 없을 것입니다 다 방어질로 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이런 의견들이 너무나 제가 소중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곡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이제 예전처럼 의사들이 희생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양심이 있다면 정부에서 아마도 살려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의사를 대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한 것을 귀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망각이 있고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큰 폐해를 보지 않으면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코로나로 곡소리가 날 듯합니다 그렇게 안 돼야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네요 앞일을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의 사태는 의료사태는 의사 대 비의사의 관계 속에 설정된 것입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료사태에 대해 윤정부에게 찬성과 은행을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50% 넘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 tv를 보는 사람 등 소수의 국민들만 의료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학병원이 부도가 나고 의과대학의 문을 닫아야 실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이 잘 돌아가고 의과대학도 아직 끄떡이 없습니다 대학 교수들이나 전임이들이 있는 한 대학병원이 망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이분이 아마 의사분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사들을 싫어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싫어하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되었는데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사들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니고 한 50% 조금 넘을 것 같아요 많이 돌았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의과대학 교수들과 전임이들은 사명감에 불타서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들과 전임이들은 기꺼이 국민들의 노예로 살 것을 명시하고 사명감으로 병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젊은 전공이들과 의대생들은 노예가 싫다고 뛰쳐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실상을 또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데 정부는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의 사태는 논리도 필요 없고 과학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답이 나옵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정부 의료정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직접 당해봐야 실감을 할 것입니다 아직도 의대 교수들과 전임이들이 병원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당할 기회가 연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사람은 또 자기 이걸 중시하니까 자기한테 폐해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찬성하시는 분이 여전히 많은 거죠 모르고도 갔던 길인데 맑은 깊은 수면을 다 보았습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젊은 의대생들과 젊은 전공이들이 모르고 갔던 길입니다 어떤 사람 그거를 바이탈뽕에 취한 젊은 의사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윤 대통령 덕분에 수면척 아래까지 다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그렇게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다 알아버린 겁니다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필요한 것은 전공의만 필요한 겁니다 전공의를 필요한 겁니다 크리넥스 휴지처럼 쓰고 버릴 수 있는 전공의들만 필요한 겁니다 이 나라가 필요한 것은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필요한 것은 수도권에 6600병상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젊고 씩씩하고 일주일에 100시간 130시간 풀여 먹고 저인근으로 돌릴 수 있는 전공의들만 필요한 겁니다 그걸 이 전공의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젊은 의사들이 다 알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런 데 새로운 방안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인턴을 2년에 모두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뭐죠 허가 매너제인가 그렇게 개원 매너제인가 그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다 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되려면 또 영어권 국가에 가서 하면 되겠죠 한국 사람들은 똘똘하고 하니까 한국에서 전문의를 해봤자 제대로 대접을 못 갖고 노예로 여깁니다 리스크를 줄이고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 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수준입니다 그게 그늘 맞는 의료서비스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의료 문제를 보면서 젊은 의사들이 배출될 때도 의료 환경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독 가운데서 국제 수준에 걸맞는 정도의 의료 비용을 지출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훨씬 더 좌편향적인 사회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표를 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을 계속 옥죄거나 수탈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젊은 분들이 의사를 아이를 만드시면 영어공부 열심히 시간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권 선진국가에서 의사를 하면 대접받고 살 수 있겠죠 그러면 뭐 미국만 하더라도 서전 이렇게 하면 외과의사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냥 메디칼 닥터가 되면 존경받는 사회거든요 왜 모든 사람이 인정하니까 공부가 어렵다는 것 이런 미국에 계신 한 의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미국에서 의사하면 어떻습니까 사회적 존경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리스펙트를 하는 겁니다 존경을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여기 이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전문의로 해봤자 다르게 하면 의사를 해봤자 대접 못 봤습니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과대학 초등학생부터 지원반을 들어가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어권 국가에 가서 하면 됩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그러면 대접받고 잘 살 수 있겠죠 대한민국은 힘듭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사회는 훨씬 더 좌편향적인 사회가 될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를 뜻하는 겁니까 표가 되는 사람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뜻하는 겁니다 표를 주는 사람이 항상 환자들이 많은 겁니다 그럼 그 환자들이 소수인 의사들을 뭐죠 수탈하는 약탈하는 체제로 갈 수밖에 지금부터 상황이 훨씬 더 악화가 되겠죠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통찰력을 이 방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방송을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다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받은 교육 배경이나 훈련 과정 그리고 갖고 있는 세계관 할 때가 어느 정도 짐작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적인 인프라가 없는 겁니다 한국은 의사들이 좋아질 환경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 다급하니까 뭐 이것도 주겠다 저것도 주겠다 하겠죠 나라를 어떻게 믿습니까 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을 지불할 사람이 돈을 지불 안 하겠다는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 부모들이 잘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보고 그걸 잘 어드바이스를 해야 되는 거죠 잘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